식품 외식 산업 전망대 저기 푸드테크가 뭐죠? 기술 발전은 식품 외식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? ESG 자 이것도 우와 이것도 우와 내년 11월에 열리는 식품 외식 산업 전망대 가면 우리나라 식품 외식 분야 비즈니스의 최신 트렌드와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식품 외식 산업 전망대회 11월 24일부터 25일 개최합니다